우리 데스노프 주연 배우분들이 다 나와주셨는데 제 사랑에 대한 정의 있는 주연, 조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생각을 해보는 것들과 사랑이 뭘까?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 인생의 주연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조연 배우로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돋보이는 일을 주연 배우로 만들어주는 것 우리 사랑이 아닐까? 이런 생각을 합니다